한 장만 더, 하나, 둘, 셋 한, 둘, 셋 우리 스테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현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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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델프, 무델프! 나는 줄리임! 제리, 제리! 제리, 제리! 2가지가 엄청 오랜데! 아, 1가지가 4가지, 5가지 이상. 그렇지. 5지마스, 크리스마스 2기 편에. 아니 아니, 아니니까! 근데, 멍할 건 불만이야! 내가 봤다니, 흠형이... 10살? 미소, 미소, 먹어봐야 돼! 데미에서 승리! 한 번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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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접선.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네! 이상한 고마워요. 안녕.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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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팽보다 하나, 둘! 정직! 하나, 둘!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몸을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너는 몸을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셋, 셋, 셋! 되나요? 아, 하하! 아까는 누구 다리 못 가지 안 그쵸? 하하하하! 할 수 있어! 아, 뭐야. 안녕하세요! 반영생이예요. 교수님 수험생이었을 때 잘하고 있어라는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스트레이 퀴즈도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스테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스퀴즈 무대를 볼 때마다 제 삶을 좀 더 밀도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올여름은 스트레이 퀴즈 짱! 너희를 좋아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고 얘기하고 싶어. 앞으로도 너희가 하고 싶은 음악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내일보다 멀리 영원보다 오래 사랑할게. 안녕! 저는 데뷔하기 전부 저의 스트레이 퀴즈를 응원하고 있는 일본스테이입니다. 저는 스퀴즈와 함께 한국어로 얘기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유학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한다고 응원할게요. 최고! 최고! 실제로 본 지 오래됐지만 다음에는 꼭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꼭 왔으면 좋겠어. 우리 힘든 시기 이겨내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이번 컴백 화이팅! 화이팅! 저는 오늘 이곳에서 출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응원하는 모든 국가에서 응원하는 것에 대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저는 스트레이 퀴즈 굉장히 사랑해요. 평범했던 일상에 너희를 좋아하게 되면서 많이 원동력도 받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한테 진짜 많은 힘이 되니까 꼭 알아줬으면 하고 앞으로도 우리 평생 스테이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저의 20대라는 작품을 다시 돌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또 그 순간들을 예쁘게 장식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이 퀴즈는 저한테 그렇게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항상 스트레이 퀴즈는 너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테니까 지금처럼 우리 스테이와 함께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봐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제 모든 걸 다 줄일 수 있을 만큼 보고 싶어요. 얼른 얼른 봤으면 좋겠어요. 스키즈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잘 달려왔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우리 같이 손 꼭 붙잡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 많이 보고 싶었는데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만 했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사랑해. 잘하고 있어.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뭐.. 아 뭐야 TREAKY'S EVERYBODY OF ALL OF THE WORK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근데 좀 참으면 돼 내가 곁에 있을게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You gotta take your time 할 수 있잖아 넌 잘할 수 있어 TREAKY 지금도 잘하고 있어, 화이팅! 리더 차미 오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리더! 잘하고 있어 정민! 잘하고 있어, 사랑해 정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태광! KUN, you're doing so well, I'm so proud of you 승민 오빠, 잘하고 있어 우리 용국이 사랑하고 용도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현진 오빠,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막내 이현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스키즈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얘들아 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트위킹즈 잘하고 있다 최고다 잘하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트위킹즈 잘하고 있어 온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쟝시하게라도 잘해라 한 번에 다행히 첫번째 택시하게 라인을 해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2, 3 1, 2, 3 2, 3 스테이, 작가 드립니다 전부 했다 얘들아 1, 2, 3 1, 2, 3 마지막, 1, 2, 3 오케이 스트레이키즈의 첫 대상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사진 찍는 줄 알고 V 하고 있었어 에이 고맙다 나 사진 찍는 줄 알고 V 하고 있었다고 와 대상 미쳤죠 미쳤어요 소상 중상 아니죠 대상입니다 이게 다 누구도? 아 스테이 누구 덕? 스테이 덕 누구 덕? 스테이 덕 내가 뽑고 싶은 건 베이징 덕 오 예아 스테이 꽤꽤 사랑 사랑 감사하다 으앙 고맙다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녕 황수 아유 더 예쁘네 아 예예 좋아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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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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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저기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 하나 둘 셋.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이상해. 나온다. 진짜. 보자. 매니악. 구독, 좋아요, 알림 주시죠. 예. 예. 스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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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아 저렇게. 도착. 어. 아. 살짝 훑어주세요. 진짜. 서로 서로 보면서 자 얼굴 살짝 보여줘 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